안녕하세요. 저는 이승윤이고요. 지금 부를 곡은 이병헌이입니다. 그렇지. 야샌을처럼 맞을 순간 난 암체가 생길 수밖에 없었지. 그렇지. 자네 백신 기다리는 모습. 그렇지. 난 녹슬 잃고야 말았지. 이제 잠 봐서 하러 가자. 그제 코스 다음 그 부스너클이 날 사로잡았지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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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헤이 몽크. 그래 굳지 왜 만나는 하울래까지. 우리 여기 매장에서 택보고 논틱만 하지. 이병헌이 없네. 비껍치. 나 기도하지. 미백하지. 스펠링 거지 절대 누구나 진리 없지. 예.